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 오늘은 삼상교류를 배우기 위한 개념 두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번째로 스칼라고벡터입니다 우선 상황극으로 먼저 알아볼까요? 야 개이뻐 개이뻐 어딨는데? 어딨는데? 빨리 말해 짱나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 10미터 아니 방향을 말해줘야지 10미터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벡터 모르냐? 어떤 이쁜 여자를 발견했을 때 방향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방향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거리만 말하면 그 여자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얼굴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벡터가 필요한 겁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는 양입니다 크기만 질량 부피 온도 이동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키로 방향은 없잖아요 딱 크기만 온도 오늘은 33도다 덥네 온도만 있단 말이에요 부피 질량 다 크기만 가지는 양 이것을 스칼라라고 해요 10미터 스칼라로만 표현한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벡터는 크기와 방향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속도 가속도 힘 속도 앞으로 쭉 달린다 가속도 앞으로 쭉 달리다가 밑으로 뒤로 가다가 앞으로 쭉 가다가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힘 위로 누른다 밑으로 누른다 오른쪽을 누른다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크기와 방향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10미터 아니 방향을 말해줘야지 10미터 앞은 너무 많잖아 벡터 모르냐? 찾았다 저기 있네 예쁘긴 하네 10미터 11시 방향이라고 해줘 11시 방향 1시 방향 남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렇게 방향을 말해주는 것 크기와 방향을 말해주는 것 이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는 시작점이 달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다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있고 똑같은 크기랑 똑같은 방향 이렇게 x, y 평면상에서 이거 두 개는 크기와 방향이 같다면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상 보고 오시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이동해도 똑같다 벡터의 합성입니다 F1하고 F2를 합성을 하려면 F1과 F2 평행한 똑같은 직선을 각각 F1, F2의 끝부분에 점선으로 그려봅시다 F1은 평행 이렇게 그려주고 동그라미 F2 평행 이렇게 F1 끝부분에 그려줍니다 그렇다면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 평행사변형 이렇게 마주보는 변이 평행인 것 이것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대각선을 이어주면 이것이 벡터 합성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F가 벡터 합성된 것이죠 F1과 F2 벡터가 합해지니까 F라는 벡터가 됐다 여기 위에 하살표는 벡터라는 뜻이에요 문제집이나 이렇게 책으로 볼 때는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벡터다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표현하거나 여기를 하나 같기도 하고 F를 화살표 취급을 하고 F에 점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벡터를 표현합니다 벡터의 합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평행한 거를 그려주세요 평행한 거를 그려주고 대각선으로 꼭지점을 이어준다 벡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삼상회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한 거니까 나중에 벡터 영상 다시 보셔야 됩니다 또 필요한 개념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벡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벡터의 복소수 표시 사치견산 벡터를 오일러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그것도 배워야 되고 전기자기약에서 벡터 많이 나오죠 전기자기약에 필요한 벡터 개념 나중에 강의 만들 테니까요 그것도 꼭 봐주세요 전자기약 재밌겠죠 전자기약 좋아하는 사람 진짜 별로 못 봤어요 연대 미술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기자기약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친구 불러가지고 한번 전자기약을 어떻게 공부했길래 재밌었는지 인터뷰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ioè